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아직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네, 헤즈볼라가 한 번 치면 이스라엘이 한 번 치고 헤즈볼라가 깊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더 깊게 들어가고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공격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6일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하바리에 공습을 강해서 레바논 국적자 7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서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다른 이스라엘 무장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침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침투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7명을 이번에 암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장단체는 자마 알 이슬람이야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순이파 단체이고 뿌리가 무슬림 형제단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헤즈볼라가 더 협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7명이 죽었으니 헤즈볼라가 또 때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북부도시 키레시문화에 30발 정도의 로켓을 발사를 했고 다른 건 다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가 됐는데 3발 정도가 도시를 강타해서 드루주족 출신의 38살 민간인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로켓이 공장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항공교통 통제기지, 와이너리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번 주말 100발이 넘는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했고 오늘도 여러 발의 로켓이 이미 이스라엘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서한지구 인근 도로에서 총격 테러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공격받은 대상이 스쿨버스였어요. 스쿨버스를 향해서 테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서한지구 주요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또 차량 여러 대가 총격 테러를 받았습니다. 스쿨버스는 다행히도 방탄으로 된 스쿨버스여서 큰 사상자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탄 스쿨버스 2대 그리고 차량 2대가 공격을 받아서 30살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3살짜리 소년이 차 유리 파편에 맞아서 경상을 입었고 또 다른 20대 청년도 경상을 입어서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방탄 버스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향해서 쏘는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총격받은 차의 그 충격 이 아이들이 버스에서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서한지구는 어떻습니까? 제니내에서 이스라엘의 군의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이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모두 테러리스트였죠? 네. 최근 들어서 서한지구가 또 한 차례 되게 시끄러웠는데 어제 서한지구 제니내에서 이스라엘 군이 체포 작전을 벌이던 중에 드론 공격으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모두 무장대원이었다고 합니다. 서한지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신베트가 최근에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혐의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붙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기와 관련된 아주 깜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고요. 네. 서한지구가 시끄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가 최근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서한지구 출신 몇 명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서한지구로 밀반이 뜬 다량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들 이번에 이스라엘이 다 압수를 했는데 이 무기들은 이란이 서한지구 무장단체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베트는 이번 사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다스리는 파타당의 고위급 인사가 연루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사람은 수년간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를 위해서 일해온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이 계획의 배후에는 4천부대라고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특수작전부대 그리고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드스 군이 배후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